한 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 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 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보는 한 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학에 좀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소 용이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보면 한 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그럼 한 비자하고 노자는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 친하다. 노자. 중요한 건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노자는 친하다. 왜냐하면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다는 거니까 노자를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노자에서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자, 도는 뭐다? 만물 생성의 근원. 도를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 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 천지 만물의 존재나 본질의 근거나 만물 생성의 근원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노자하고 한 비자는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그거다. 그는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여기서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 따라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만물의 생성인 근원이고 천지 어쩌고 하는데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현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의 영향을 받았다.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자 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도대로 했으면 오케이. 도대로 안 했으면 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드러난다. 문단 지나가고 한 비자는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여기서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도는 어떻다? 영구 분별하는 것이다. 그게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존재만 하지. 존재는 한다. 그런데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다. 모습과 이치가 일정하진 않다. 즉, 사람이 있긴 하는데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도 바꿔 입을 수 있고 뚱뚱해지고 날씬해질 수가 있지. 모양은 바뀌는데 그 사람이 있긴 해. 존재는 하는데 모습과 이치가 일정하지는 않고 어떻게 된다? 변한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서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도가 변해야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도가 있어줘야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고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비자가 있었던 시대, 그 옛날 시대, 제도고 뭐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변한다. 세상도, 도에 따라. 도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도 변해야 된다? 통치술도 변해야 된다. 즉, 올바른 한 가지 통치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술도 그때그때 변해야 되는데 아마 이때는 세상이 전쟁통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좀 강한 통치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한편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의 시비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법칙의 통합. 여러 가지 개별법칙이 있는데 그걸 통합한 게 도인데 노자의 도에 대한 시비판단의 근거라는 노자의 도에 이거는 이런 개별법칙이 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C가 되고 안 맞으면 B가 되는 거죠.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B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기준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법칙의 통합이 도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법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법체에 따르면 도는 헌법인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법인 거죠. 일반법은 헌법을 유비하면 위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별법칙은 일반법 도는 헌법 그래서 도에 의해서 일반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항상 존재하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같은 얘기 반복한 거고요. 이러한 도에 이러한 도에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쉽네요. 일반법, 헌법 이렇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사회 혼란의 원인은 뭐야? 인간의 욕망 동의하면서도 이제 딴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노자하고 다 친했는데 하나 달라 이게 나온 거예요. 노자에서처럼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에 거는 다 노자하고 친한 얘기인데 이 부분만 욕망은 인정해줘라. 그럼 욕망을 인정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는 한비자와 노자의 얘기를 딱 얘기했고 나부터는 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유학자들은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고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 아까의 한비자는 천지만문의 근원이라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거기선 이데아 한비자는 이데아의 느낌이었고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고 했으니까 유학자들은 선이나 덕 선 정도의 느낌이네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 올바른 길 윤리적 관점이네요. 선 유학자하고 한비자가 본 게 조금은 달라요. 중국 송나라 이후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한비자하고 비슷한 거고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뭘 했다? 주석을 전개했다. 노자의 책에 대해서 이들은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노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란기를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한석은 자 왕한석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가 나오나 볼게요. 잠깐만. 그다음에 나온 사람은 오징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오징어가 아니고 오징이네요. 오징 나왔고 또 나가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설해나 나왔어요. 또 아는 사람이 또 안 나오나 여기까지 세 명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나오는 사람이 여기만 해도 노자 나왔지 한비자 나왔지 그다음에 왕한석 나왔지 오징 나왔지 설해 나왔죠. 다섯 명이 나왔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정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킬러 문제를 없애는 아주 방식이에요. 니네 정신 못 차리고 읽으면 틀린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심호흡 세 번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야 돼요. 자 왕한석은 왕한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자 노자의 도는 물질적 근원인 기 요건 아까 한비자하고 비슷하네요. 물질적 근원이니까 현상세계에 앞서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기에 의해서 사물 형성 이거 완전 이대하네요. 기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 기가 없으면 사물도 없다. 그는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요건 이대하고 다르네요. 이대하는 변하지 않거든요. 기가 변하면 사물도 변한다. 여기선 변변이에요. 변하면 변한다.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 함수다. 함수네 함수. fx 이퀄 뭐 y 뭐 이런가요? fx 이퀄 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함수야. 그는 인위적인 것을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 얘는 노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안 좋아요? 자 왕 안석이는 노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비판했어.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재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노자는 인위적이면 안 됨. 왕 안석은 제도와 규범 재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 개입. 이건 인위적이어야 됨.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인위적인 거잖아요. 뭘 위해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자는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자연스러워야 된다. 인위적인 게 없어야 된다. 왕 안석이건 인위적이어야 된다. 계속.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계속 뭔가 현실에 맞춰서 바뀌어줘야 된다. 노자의 이상정치가.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려면 유아기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러니까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유아기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왕 안석은 노자를 유아기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에 의했다. 유아기 실천적으로 뭘 해야 노자의 너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는 거지? 가만두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송 이후.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자, 이 도교가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는 거는 오징도 노자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다고 일단 판단한 거예요. 주술적인 종교에 불교했다. 유학자 입장에서.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자, 심지어는 잘못된 가르침이래. 계속.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노자 이퀄 공자다. 니네 서로 마찬가지다. 도덕정 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그는 도와 유학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했다. 얘는 바꾸기까지 했네요. 얘는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구성체계를 재편했다. 다시 썼다. 노자의 도를.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이건 똑같네요. 노자의 도를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도. 아, 아까 저기 뭐였죠? 그 왕한석은 변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불변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오징은 불변. 도. 왕한석은 변. 변한다. 이게 서로의 또 차이네요. 계속.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자, 모든 이치가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한비자하고 또 비싸네요. 이거는 도가 불변한데 여기서 현실이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이니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자,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유학의 이니예지가 도가 망해서 나타난 거라고 노자는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도가 쇠퇴한 거고 쇠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인위적인 건데. 이니예지인데 도가 현실화돼서 드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니예지가 노자는 도가 쇠퇴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징은 도가 현실화돼서 나타난 게 인위해지다. 인간이.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과 사회질서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도가 현실화된 것이 규범도 마찬가지다. 원이 쇠퇴하고.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에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2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기존의 주석서가 앞에 주석서 이름 쫙 나오죠.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노자가 뭘 생각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2단으로 치부했다. 그러면 제대로 밝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양한 경전을 이용해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여기서는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 도덕 본성 선이라고 선이죠. 그것의 근거인 천명,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본성이 도다.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 사상은 같다. 노자 이퀄 유학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잘못 해석했다, 니네들은. 난 잘 해석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노자하고 유학은 같다. 또한 그는 노자가 인의를 비판한 것은 위에도 나왔잖아요. 도가 쇠퇴하면 인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충고 수준이지 못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1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가는 한비자 얘기인 거고 나는 특정 개념, 노자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맞으라고 낸 문제니까 넘어가게요. 13번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릅니다. 1번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돼야 한다. 자, 한비자는 위에서 아까 열심히 얘기했지만 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도가 사건의 시비를 판별, 도가 사건의 시비를 판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면 도가 사건의 시비를 판별하는 거지 사건의 시비에 따라서 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가 법이라면 법에 의해서 사건의 시비를 판별하는 거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바로 답이네. 2번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욕망을 인정했잖아요. 이거는 맞는 거죠. 3번 돈은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존재는 하는데 그때그때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서 표시를 했죠. 그때그때 변한다. 존재는 하지만 변한다. 그러니까 정리했다고 하면 맞을 수 있죠. 4번 인간 사회의 흥망성세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흥망성세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이것도 본문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도에 의해서 시비를 결정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게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5번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냥 왔다리 갔다리 문제만 풀면 됐고 여러 학자를 비교한 게 아니고 한빛이 하나만 비교한 거기 때문에 본문에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게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걸 읽고서 하나하나 비교하려고 하면 그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기역과 니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누구예요? 오징이고 니은이 설혜죠. 1번. 이거는 좀 복잡복잡해요. 기역은. 기역은 유학 동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기역은 유학 동목이 뭐죠? 이니지죠. 이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나요 안 했나요? 오징이. 주술. 주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역은. 볼게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기역은 유학자의 입장, 오징의 입장인데 유학 동목의 등장을 이니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 노자는 도가 쇠퇴해야 쇠퇴해서 이니예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도가 쇠퇴해야 이니예지가 나온다. 노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안 했죠. 노자의 견해를 수용은 무슨 수용? 주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니은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2번. 기역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니은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유학이 노자가 주술성이라고 얘기했지. 주술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주술성이니까 노자가 싫은 거지. 주술성은 그거를 그냥 하나의 주술성이라고 서술한 거지. 그거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3번.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니은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니은은 설해잖아요. 설해는 니네들은 잘못 해석했고 난 잘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해서 참고는 했어요. 참고했는데 그걸 깠죠. 그래서 유학이론의 독창성. 노자하고 유학하고 똑같으니까 독창성이 아니고 노자하고 유학은 같다니까 이 부분에서 X를 쳐야 될 것 같아요. 4번. 기역은 유학의 노자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사회 질서의 정당성. 기역은 유학을 노자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 즉 다시 말하면 도에서부터 현실이 와서 이니예지 규범이 생긴 거지 이게 쇠퇴에서 이니예지 규범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한 거니까 유학을 노자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천지 불변인 게 현실화된 거고 니은은 유학에서 2단원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위를 밝혀 오해를 잡으려는 것으로 표출했다. 니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잘못 해석했어. 잘 해석하면 노자하고 유학이야. 그러니까 니네 생각한 거 다 틀렸어. 오해를 바로 잡은 거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5번 기역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에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오징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노자와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했죠. 요거는 요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유학을 노자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얘기나 요 지문이나 거의 같은 얘기고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그러니까 노자 여기서 얘기했지만 노자이퀄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노자이퀄 유학이니까 유학의 사상적 우위도 일단 틀렸을 거고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이런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이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뭐 봐야 되겠지만 15번 볼게요.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과 오징 왕한석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뭐 했었냐면 앞에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도가 변화하면 도도 변화하고 현실 사회도 변화한다. 이게 왕한석의 생각이었고 도가 변하면 현실도 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노자는 인위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고 안석이는 인위적인 게 된다고 그랬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왕한석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오징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거 왕이고 오징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약간은 적어놓는 게 좋아요. 노자 이퀄 공자고 앞에 적어놨으니까 패드가 좀 작아서 다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는 불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차이야. 얘는 왕한석은 도가 변한다고 그랬고 오징은 도는 불변한다고 그랬고 도에 의해서 현실이 생긴다. 그래서 1번부터 읽어보면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도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거지 만물에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물에 앞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도도 만물에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징도 만물에 앞에 있었어요. 만물에 앞에 존재한다. 1번 읽어볼까요?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자,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만물 앞에 그 도가 있었으니까 니은 읽어볼까요? 인간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자, 이건 누구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왕 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왕한석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징의 입장에서는? 또 틀리죠. 여기서는 왕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니은 인간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이거는 오징이네요. 그러면 왕한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보면 만물의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되었다고 봤고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그리고 인간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의 사회적 안정에 의해서 제도와 규범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정도 얘기했고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도 바뀌어야 된다. 변화에 집중을 많이 한 게 현실적인 유학자의 왕한석이기 때문에 이게 규범의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왕한석이는 한 적은 없네요. 디귿 도는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도에서 현실이 나오고 도에서 현실이 나오니까 이것도 왕도 예스, 오도 예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얼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니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이거는 니은은 오징이 얘기니까 이건 틀렸고 2번 왕한석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왕한석, 니은, 아니라니까 3번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왕한석은 디귿 동의하고 리을, 리을도 동의. 틀렸고 틀렸고 4번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맞네요. 이게 다 써놨으니까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5번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도 동의하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시험 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가니까 안 그래도 왕한석의 한비자의 노자의 오징의 설에까지 나왔는데 이제 왕부지까지 나왔네요. 이게 이 문제가 정말 킬러 문제를 없애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복잡하게도 써놨다. 사실 이렇게 글 쓰면 이 책 안 사볼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하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에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얘도 설에하고 또 비슷한 생각하네. 니네가 다 틀려. 왜 틀려? 기존의 노자 주석서, 니네들 주석서들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어. 기준이 틀려. 니네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노자 사상이 아니야. 기준이 틀리니까 노자도 잘못 왜곡했고 네 사상마저 주석자의 사상마저 이것도 왜곡했고 두 개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 왜? 기준이 틀리니까. 노자에서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 이걸 비판한 거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게 무의자연이잖아요. 비판한 그는 욕망을 없앤다고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없애는 것으로는 안 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규범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그걸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1번 왕부진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을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자, 사회질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수긍하겠죠. 2번 왕부진은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이 소극적인 삶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나의 왕한석의 사회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왕한석이 사회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기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도 굉장히 왕한석도 그래서 유학을 강조한 거잖아요. 3번 왕부진은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그렇죠. 이거 자신도 왜곡하고 노자도 왜곡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을 수정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봐야겠죠. 4번 왕부진은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위의 질을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자 오징이 유학의 인위의 질을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 네 맘대로 주석을 해버리면 왜곡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한 거죠. 자 5번 왕부진은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에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왕부진은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러진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건 드러내야 한다고 볼 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설해가 기존의 노자의 주석서를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봐야 될 이유는 여기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설해는 뭐라고 그랬냐면 설해는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된다고 그랬고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할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2단으로 칩구했다고 판단한 거지 노자 사상이 너희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경전을 이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면서 노자의 도를 인간 도덕의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해서 도도 도가 하나의 도덕 기준 천명으로 이해해서 본성과 천명의 일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 사상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는 그가 노자에서의 인의를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그러니까 인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인의 예지가 어떻게 보면 실용적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충고라고 파악한 정도로 갔지 이것을 실용적 가치를 부각했다고 봐야 될 특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비현실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 쓰러진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 쓰러진다는 게 이제 이 비현실성인데 이거와 이거의 인간관계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가 연결되는 것도 없어서 그냥 두 가지 문장을 써놨는데 내용도 틀렸지만 이 인간관계도 찾을 수 없다. 인간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짜증이 나는 문제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였기 때문에 5번에서 약간 논리적 근거만 찾으면 됐을 것 같아요. 17번, 이거는 맞으라고 내 문제죠. 허폭의 몸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그냥 들어 있다. 이런 뜻이죠. 17번은 4번입니다.